1970년 7월 18일 토요일 흐림 오늘은 학교에서 돌아와서 루티나무 있는 데로 가봤더니 주영이가 있었다. 세보가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놀자 하고 주영이가 말해서 그래 하고 내가 말했다. 주영이와 나는 억새프를 뽑아서 장난감 물레방아를 만들었다. 넓은 도랑을 가생의 돌멩이를 싸서 가운데에 물 흐름이 세게 하여서 장난감 물레방아를 돌렸다. 7월 19일 일요일 흐림 오늘은 아이들과 용연의 미나리깡에서 물장나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어린애같이 물장난만 하지 말고 소나 띠끼라고 야단치셨다. 나는 물에다 손을 씻고 집으로 돌아와 소를 끌고 들판으로 갔다. 나는 보뚜랑에 풀이 많아서 소를 보뚜랑으로 몰았다. 그나소는 보뚜랑에서 자꾸 나왔으므로 나는 소를 끌고 행길로 나왔다. 행길에서 소를 띠끼다 해가 질 무렵에 집으로 끌고 들어왔다. 글자